렉스가 리치 안해줬구나 어? 우리 렉스가 리치 안해줬구나 툴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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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좋네 툴툴. ㄷㄷ 히힛 까비야 까비 진짜 아니 브릿지까지 잡았어야 돼 손해 안 되지 아이고 와 씨 나 레벨업 아이고 한꺼만 아 와 얘가 쓴 건지 내가 약한 건지 뱀 뱀 아 진짜 실화야 피식이 에반데 미쳤네 이거 야 왜 나 좀 주지 어디야 미쳤네 미쳤네 넌 대접종으로 싸우지 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어본이 너무 많다 아 아 근데 이건 에바지 응울에 거꾸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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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네 애초에 이길 게임이었어 탑이랑 미드가 너무 많이 죽어져서 그렇지 처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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